지금 밤 11시인데 제가 부엌에 왜 있냐면 지금부터 밥을 만들어 먹을 거예요 오늘은 저의 첫 요리 영상이 될 겁니다 참고로 저는 요리를 진짜 못해요 진짜 못하고 영상을 뭘 찍을까 계속 고민을 하다가 한 번도 요리 영상을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힘들어 먼저 인자지만 지금 요리을 만들고 싶어요 한국 요리는 뭐 스타래요 인스탄트 랩뽀기? 라면과 떡볶이? 라면과 떡볶이? 요리가 있어요 와! 재료는 고마쥬, 고구맛, 이건 뭐요? 쪼금은? 쪼금은? 이게 242원 정도가 없거든요 일본은 이렇게 식용품이 엄청 비싸요 이렇게 쪼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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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볶이이기 때문에 떡이랑 면이 두 개 동시에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먼저 볶을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는 요리는 진짜 못합니다 고기는 뭘 볶아도 맛있으니까 양배추를 넣을 거예요 또 닭고 패배추 쪼금은 쪼금은 이렇게 이렇게 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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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을 거예요 쪼금은 물을 다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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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煙 카메라에 煙 제가 사업을 쪼금은 고기 쪼금은 조금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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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고 왜냐하면 쪼금 이제 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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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잘 넣는다 이제 치즈에 넣어 이제 이布에 모 inic 私の家ってテーブルないんですよいつも机で食べるんですけどちょっと机で食べるのもアレだから普通に床で食べます 私実は辛いもの食べれなくはないけど韓国人の割には食べれない方なんですけど 普通の味のスティメをめっちゃうまそうめっちゃうまそう 美味しい めっちゃうまそう お〆いおいしい 本当に辛い 栄欲しばけがないけど 근데 케첩을 좀 넣어서 매운맛이 좀 덜하긴 한데 아 맛은 너무 맵다 지나민이 마 요로 쥬우니지 대시 뭔가 고기를 넣어서 그런지 약간 러제파스타 같은 느낌도 나오고 치즈도 넣고 해가지고 고기에 간을 조금 해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소스를 한 3분의 2밖에 안 넣어가지고 진짜 맛있다 맛은 있는데 내일 화장실에서 죽겠는데 나 마요네즈를.. 너무 매울까봐 마요네즈를 좀 추가를 했는데 마지막에 추가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안 넣었으면 엄청 더 매웠을 것 같아요 아침에 회사 10시에 출근해서 7시에 퇴근해서 제 책에 들어갈.. 아 매워 표지 사진 촬영하고 촬영 끝나자마자 바로 영상 찍고 음식 만들고 12시에 저녁을 먹습니다 오늘 저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진짜 약간 무리한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살고 있는데 나중에 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 근데 달밤에 이렇게 많이 먹고 근데 어떡하지 얼굴이 팽팽 눕겠는데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이게 은근히 양이 많네요 라면 한개 다 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 반만해서 다행이다 마지막 한입 딱 12시 정각에 다 먹었어요 아 매워 아 매워 아 매워 아 아 아 어좌 이거 엄청 맛있어, 한번 만들어먹고, 한번 먹어봅시다 바이 바이! 내 배가 엄청 많아요